세방구 26, 디펜더 성준입니다. 내가 좀 대가해서, 피지컬에 지신이 있어서, 파워플레이로... 입대고 나서. 그냥 좀 조용한 분위기 같아요. 시즈카의 분위기가 있어요. 지금까지 부상을 많이 해서, 이번 연도 전반기를 다 쉬었으니까, 후반기는 다른 거 없고, 이제 부상 나가지 않고, 팀을 위해서 열심히 해서 이기는 게 목표죠. 이번에는 최애한선을 괴롭게 해서, 이번에는 괴롭게 해서, 팀이 가진ため에 노력해요. 팀이 되기 때문에, 많이 응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